계속되는 화재사고로 속도 타들어가는 봄입니다.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서울을 비롯해 중부 내륙 곳곳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. 이번에는 서쪽 내륙이 더 메말라 있습니다.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진 동풍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 오늘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화재사고 위험을 더 크겠습니다.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내일부터 비 예보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시작돼 글피까지 이어질 텐데요. 예상되는 양이 제주도 산지 200mm 이상, 남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, 경남과 전남에 최대 80mm, 그 밖의 내륙에도 많게는 60mm로 봄빛 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번 산불의 고비를 넘기겠습니다. 한편 고온 현상은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올 들어서 가장 높겠고요. 이번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한 펄 꺾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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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